저기 아 안녕하세요 노을아 네? 아 저기 옆에서 계속 불러도 안 계시길래 대답을 안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열어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놀라셨나요?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노을아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? 아 귀가 잘 안 들리세요? 안 들리 안 들리? 누구라?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뭐하러?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 찾아뵙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오나 생겨? 볼 거 없어 네? 볼 거 없어 아이고 일단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? 어떻게 알아서 그래 어떻게 알고 찾아와 그걸 마을에 찍어요 지도에 보니까 지도 잠깐 잠깐 또 왜 사진 찍어놔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SBS 생방송투데이 하는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오지 마을에 사시는 분들 아이고 어떻게 사시나 왔어요 우린 안 찍어 끼봐 네? 방송국에서 뭐하러 가 가라 가라 이렇게까지 외지인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말 여쭤봐요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? 네 나무 하려고 우리 할머니가 네 성질을 그리내는가 여쭤봐도 돼요? 네 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시는지 사진을 저 오지 마을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람이 들어야지 오시더라요 저 딸이야 가 가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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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아주 대쪽 같으시던데요 대쪽 같지 되게 혼났어요 혼났어 어휘라도 그냥 얘기를 왜 왔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저기 지금 어르신들은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? 혹시 외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그럴거야 상당히 상당히 아주 민감하지 심성들이야 정말 깨끗하고 착한 분들이지 아 외지인분들이 뭐니까 그저 낯선 거에 대한 어떤 경계 여서 태어나서 여서 한 평생을 지낸 거 아니야 유교동은 잘 몰랐을 텐데 산속에서 그죠? 여 여 여 여 이 길이 뚫리기 전에는 거의 외지인들이 안 왔어요 내가 이제 이거를 개발할 때 이게 안 뚫려서 너무 하여튼 하늘만 볼 수 있는 곳이라 좋아서 왔다고 이에 바깥세상과 오랜 시간 이리 떨어져 살다 보면 낯선이가 반갑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밖에요 이리 가봤어요? 네 저까지 넘어 갔다 왔어요 아유 그까지 넘어 그럼 음악집도 가봤네 네 그 혹시 음악집에 대해서 다 아세요? 음악집 아세요 아까 잠시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저 아래 골짜기를 둘러보았는데요 그 끝자락에서 운막 한 채를 발견했었습니다 야 여기가 집이야 운막이야 아 어 위성한테나 야 최촌다 네 난방을 위해서 군돌을 땐 한 적까지 여기 그치 이 방이야 방 이쪽은 아 그리고 그 방 옆에는 거실로 추정되는 작은 마루도 있었고요 거실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바로 옆 운막은 주방이 여기 주방이야 주방 주방이야 주방 저건 여기다가 마지막 운막에는 아 세면장이구나 세척도 하고 운막 한 채당 하나씩의 용도가 있는 독특한 집이었는데요 나름 특이하던데요 방 구조 따로 있고 뭐 부엌처럼 따로 있고 뭐 이유는 모르세요? 뭐가 거기에 사는 이유를 이유를 그 mut Requiem 제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土ullah 닥 아무리 독의 된다 그치?